여기 수급축제 했었거든요? 엄청 예뻤어 오! 출발! 시효야 형아 사진 촬영 안 돼 너무 웃겹게 보여 시효 좋아 사진 찍어 형아 동영상 찍어먹어 찍으시지 마요? 저 어디서 찍었지? 아이고 쭈페 Н Bloom 쭈페 아! 맛bat다 고래는 왜 안나와요? 고래? 지금 밥먹고 있지 밥먹고? 왜? 안소수하게 안소? 한 번 더 먹어야지 밥 먹었을 때는 제자리에 앉아서 먹어야지 제가 알기로는 모델만 할인이 안 되고 다 할인되는 걸로 아는데 할인이 아니라 우리 애는 무료가 되고 아 그러면 그 마을 거는 무료가 될 수도 있겠다 조회 받아요, 여기 이렇게 고추가 장본코라 와칭, 웰, 와칭, 포어 사자야되니깐 이거 한 판 더 올랐다 가득이 작진 않았는데 아 그거 꽤 되겠다 막 아래위청으로 다 신뢰도 돼있어야지 아우 시원하게 돼있고 그래서 이게 이걸 타면 고래를 고래대를 찾으러 다니는거에요 다음에 다운다고 나야되지 예약하고 붙어있어 어 어 괜찮으세요 시원 하나도 안 오싶지? 어? 좀 무서워요 좀 무서워? 안 무섭다 형만 행하니까 안 무서워 저 걱정이에요? 아냐아냐 어린이들아 원래 무서운거야 어 나는 궁금하네 무서워 시원은 지금 무서운걸까 핸드폰이 하고 싶은걸까 무서웠어요 맞아 무서운거야 조금 무서울게 핸드폰 한번 타 어 어 어 고래다 여기? 여기는 버스정류장으로 고래로 품여져있고 고래시만 고래하여 여기 고래 자체가 어 그래도 여기 덕분에요 어릴때 잘 넘어갔어요 아 여기 오는 시간대여서 말 3살 4살 이랬 때 진짜 지질이 많았던데 그때만 이모차에 묶어놓고 시원한다는 저것이 그곳에 맛있을땐 짝짐할 때는 여기 여기 진짜서 좋겠어요 우리도 오늘 또가 안 꺼났네 거기가요? 어 시원하지 않때문에 원래는 시우고 1월달에 2월달에 가려있는 아 근데 거기 때 가는게 낫지 우린은 여름하고 겨울하고 두 번 가는게 어? 정말 탔짤할 것 같다. 정말 거기 가는데여? 어디 가는 걸까? 공룡파크? 공룡파크는 울산에 없는데여. 공룡파크는 그냥 살아있는 공룡을 만날 수 있는 곳. 지효야 공룡은 고성 가야 돼. 고성. 고성이요? 그게 뭐예요? 고성 공룡 박물관이 있거든. 고성에 가면 공룡이 많이 발굴되어 있어. 찰떡하게 나와. 아 그러네. 나중에 지효야. 나중에 엄마랑 고성 공룡 박물관에 가봐. 음소거 소리하면 되게 다르게. 음소거해. 음소거해. 음소거하고 니가 좋아하는 음악 가라. 근데 제일 좋아하는, 아 제일 좋은 위치 맞다. 내 자리 같다. 롤러코스터. 오오오 부딪친다 부딪친다. 아 진짜 맛있다. 그럼 우리 엄Art만성 더osta. 사전 납작을 해주세요. 여기가 제일 나았죠? 맞아 아 그 창호 덕분 중인 줄 알았어 응 창호? 그 수먹어 덕분 중인 줄 알았다 덕분 안 갔어? 응 그때는 안 가면 안 되는 줄 알고 다행히 다닌다 어 안 다니면 안 되는 줄 알고 그 뭐지? 거기도 더 할 거 없었다는데 그 자산업어로 재미없었구나 아 자산업어로 정말 정말 우리가 왜 하는지를 난 모르겠다 아직 어리니까 뭐 볼 꼬리가 없지 자기 가슴가? 그렇죠 한 대만 쓰니 축사도 한 번 안 했고 그리고 라운딩도 거기 있는 그 저 저 무슨 학예사 그 사람이 다 가고 우리 라운딩돈 때는 아예 사람들 다 가고 없어 와 정말 민망하고 창호한다 오 라멘턴가? 라멘턴가? 고라색? 이게 무슨 맛이지? 이게 무슨 맛이지? 이게 무슨 맛이지? 아직은 아 고라색 조각? 오 고래 봐 고래 아 뭐 이런 거 깜짝아 놀래라 바다에 고래 떴는 줄 알았잖아 뭐 그랬어도 했지 뭐 얼마 전에 이게 축제를 했단 말이야 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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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전문가 다 수국이었어요 그래도 이뻤겠네 딱 한 달 전에 잡혀서 쓰면은 다들 볶고 좋아서 하는데 아기스레 볶이자 수국 수국 그래서 저기 맞은가 네 어린애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어 이거 고래에 입 벌리고 있네 성함 어 맞아 맞아 이게 고래 이라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지 조용고 있는 거 따라 이래 좀 좋은 거 아네 어 바다는 안 보인다 난 이렇게 바다 밑으로 이라고 하는 줄 알았어 오 이거 해무다 해무 어 해무가 좀 더 좋아 아 나 습관은 이렇게 해무 저 대교를 넣은 거예요 우리 집 어 저 다리나 네 지금 전체 다 바다거든요 어차피 네 저기가 이제 중국어 반지들 음 음 아 이거 하나로 어 어 어 어 가위도 모시고 왔네 여기 여긴 어디 여긴 어디 여긴 어디 여긴 어디 수현아 저거 벙고래야? 어 어 맞아요 어 저거는 헛둔고래 이거 이렇게 우리가 보던가 이거 어 맞아 헛둔고래 이거 볼 수 있는가 이거 어 어 사진에서는 볼 수 있던가 이거 사진에서 볼 수 있던가 이거 사진을 볼 수 있던가 이거 사진으로 볼 수 있던가 레ザLD 아멘 어 밑에 사람이 있네 어 베리다 배리 베리가 있다 배리가 어 어 아만네 시우면 저거 나갔고 아저께 저거 있으면 정돼 여기 밑에 사람이 있네 어 아 이거 저거 정리하는 바다 네네 어 어, 시들어 놓고 아, 모노레일이나 이런 느낌이구나 울산에 맛있는 거 뭐가 있나? 울산에는 먹을 게 없어요. 대구처럼 맛있는 집이 없어 금방 돌아가야 돼 아니, 그거 뭐 은양불복이 먹고 싶다고 아, 모노레일을 하는 거야 지가 검색을 하니까 은양불복이가 딱 나와 아, 싫어요. 먹을만한데 여기랑 너무 떨어져 있어요 하루 나오는 거라 우산 집 끌려고 우산 집, 우산은 무슨 운명? 그게 아니다, 내가 이게 있거든 우산에서 언양불복을 하고 더, 더 내려가야 돼 세골쪽으로 가야 돼 언양, 말 그대로 근데 여기에 우산 맛집으로 맛집으로 나온 거야 언양은 맛집은 약간 구리필이라고 대구는 대구인데 우산은, 거기 경주가 지금 경주까지 가야 되는 거야 아, 그래도 복도로 타면서 도산 갈 때 봤어 언양이 보내 있더라고 이게 약간 제시도 가면 이게 무슨 돌면서 중간에 내려가지고 공경하고 약간 공경이긴 해 여기 알되면 지금 좀 걸어서 문화가 좀 돼 달려가 마을라 여유로는 물 안 내린다고 하잖아 아, 근데 내린 데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내린 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나는 바다 좀 보이게 이렇게 나는 줄 알았지만 산속을 다 바다가 새 바다라서 설치할 수가 없고 아까 그 출발할 때 응 우산은 이렇게 바닥을 돌잖아 어 근데 짧아 안 길어 바닥 쪽은 많이 할 수가 없고 어 맞아 여기는 큰 배들 정류 배들 머리가 들어와 귀여워 폭풀썬이야? 네? 폭풀썬이야? 거의 그런 느낌이었어 응 아, 나오면 앞에 앉아 천하여 어 근데 역시 제시도 폭풀썬이 하나 폭풀썬 왜 안 무서워하죠? 왜 안 무서워하죠? 왜 안 무서워하죠? 어? 진짜 응 방송하는 거 맞네 안 해봐서 몰라서 그랬네 응 혹시 이제 처음에 그런 거에요? 응 어, 그렇지 뭐 우리는 또 신세계 내구 신세계를 하고 응 내구는 작가가 생각밖에 없으니까 응 전에는 저 어디야 미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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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안쪽에 안쪽에 응 응 그렇지 이렇게 오래 나오고 그래서 매장은 4월 23일에 나와요 매장은 4월 23일에 나와요 응 응 매장은 23일? 5월 23일? 4월 23일에 4월 23일에 만약에 저렇게 오래하면 수강이는 30%로 못 내겠다 응 왜 못 내냐면은 미랄이 10월하고 12월에 전시가 잡혔어 그래서 5월 23일에 백화점을 하는데 다 모아서 하는데 나는 바다다 바다 지금 전부 다 해모가 일자로 쭉 안 빠져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가왔죠 이렇게 자기가 띠 두른것처럼 해모가 응 지금 우리집 어딨지? 오 오 오 오 오 오 여기 도착인거 같은데 도착이야 벌써? 사막같아 사막 아닌가? 여기 사막같아 사막 사막 뭐 사막같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ουμε instruction 어 오 이중퍼가 해도 돼 수영이가, 저, 저, 무역 배들을 보고, 잘한다 우선. 진짜 시간이 없어. 뭐로 다시 하냐고. 왜, 개맛하고 왜 이러나가고 하잖아. 아니 그냥 원래 못 간다니까. 요번에 이것도 수영이가, 밥보다 크게 짜증을 내서. 그럼 다시 말자 있겠다고요. 수영이 빨리 오게 하시는데. 바다인지 사막인지 중간도 안 되는 것 같긴. 조금 봐요, 저기. 어, 옛날 이거. 아까 말했던 것 같아요. 아, 지금 고래였죠, 이거. 오, 60년대 집이다. 검정 고무신. 그러니까 내려서 이거 구경하고 이래도 된다고. 여기야, 그러면? 네. 무슨 마을 파는 게? 고래 마을. 검정 고무신, 안 그거. 나 진짜 사람인 줄 알았어, 화장실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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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아, 모형이네, 모형. 어. 오, 교복. 조아, 이거 볼래? 갈래, 갈래, 갈래. 가보자. 가자. 온 김에 가고자, 고기는 빠이빠이. 네, 알겠어요. 검정 고무신. 어. 할아버지,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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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이제 조용히 차라. 어, 이거 물에 먹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적에. 조용히. 수관아. 어? 어, 미안, 미안. 살려야 돼, 살려. 어, 쏘리. 하하하하. 우리 이제 내려서 한 바퀴 더 하고 가자. 아, 이쪽으로 내려야 돼. 우리 내려야 돼? 응. 시윤아, 펜님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올라가니까. 어, 아니야, 아니야. 펜트 빼고. 이제 펜트 빼고 내려 보자. 어. 이리로 가자. 이거 가보자. 옛날 마을 구경해보자, 검정 고무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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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만 있어, 시원하지? 네. 엄마가 말은 안 들어도. 그래도 괜찮아서요. 자, 내리자. 잠시만요. 내리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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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원하는 데.